안녕하세요. 제논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 고양이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이름은 미니고요. 저희 집에 온 지 5년 정도 된 고양이입니다. 4, 5년 됐어요. 4, 5년 돼가지고 조금 좀 피동피동한데. 잠도 잘 자고 잘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고양이입니다. 자, 지금 잠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귀엽죠? 그루밍을 하려나 봐요. 막 그루밍도 하고 글귀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좀 신기하네요. 어쩌다 보니까 4, 5년 넘도록 키우게 됐네요. 저희 식구니까 계속 끝까지 키워야죠. 귀여워가지고 한번쯤 올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한번 찍어봤습니다. 가끔씩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또 올려드리고 그럴게요. 저희 집 고양이가 이제 한 5년 좀 됐으니까 좀 온 지 오래됐어요. 그래서 아직도 키우고 있고 저희는 길냥, 길냥인 아니고 분양받은 고양이입니다. 분양받은 고양이고 여기서 지낸 지 4, 5년이 된 귀여운 고양이지요. 평균 고양이입니다. 고양이가 15년이상은 산다. 우리도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죠. 애완동물이고 같이 지내는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끝까지 키워봐야죠. 미니야? 가끔씩 올려드리라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가끔씩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뭐하고 지내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. 리뷰는 거의 자주 올라갈거에요. 그러니까 고양이 영상은 가끔씩 또 촬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.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채널 채바이 빰 빰 빰